어느 온기장수 이야기 어떤 시골에 힘이 세고 성질이 사나운 중이 하나 살았습니다. 중이면 시주나 받으러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면 될 것인데 괜히 힘자랑을 하자고 동네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남의 집 대문이며 기둥을 발길로 차고 쓰러뜨리고는 하였습니다. 아마 절에 있는 장군이 되는 힘을 주는 장군수를 마시고 장사가 되었는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은 여간 성가시고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힘세고 심보 사나운 중이 옹기점을 지나다가 물레질을 하는 옹기장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옹기점이란 옹기 만드는 공장을 말합니다. 물레질이란 옹기를 빙글빙글 돌려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옹기가 작으면 손으로 싹싹 빚어 만들면 되지만 옹기가 크면 팔을 다 벌려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하고 한 길이나 되게 큰 옹기라면 온몸으로 만들다시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옹기를 만들 때는 흙 일을 하는 사람과 그릇 모양을 만드는 물레질하는 사람 이 물레질하는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흙 일하는 사람을 생질꾼이라 하고 뒷바라지하는 사람을 뒷일꾼이라고 하며 물레질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합니다. 옹기장이들 사이에 흙 반죽 새해 물레질 일곱 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장이 되려면 참을성이 뛰어나고 고생도 많이 해야 하며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힘과 요령도 있어야 하고 제조와 위험도 갖춰야 하는 것이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힘 세고 심보 사나운 중이 대장이 물레질하는 것을 보고 있더니 시큰둥하게 콧방귀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니라는 비웃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요? 지금 만드는 옹기는 사람 키보다 더 큰 것이기에 대장이나 뒷일꾼이나 힘이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쓴다는 말은커녕 흥하며 콧방귀를 뀐니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일인가요? 지금 대장은 가마 옹기 안에 들어가 있고 뒷일꾼은 밖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물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발로 물레질하는 발판을 돌리지만 온기가 워낙 크면 따로 사람이 돌려야 했습니다. 스님은 어찌하여 남은 주거라고 일하는데 기분 나쁘게 흥하고 콧방귀를 날리시오? 가소로워라. 저런 것을 가지고 며칠 매달려서 낑낑대다니. 스님은 여전히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스님은 구경만 하시니까 우리가 힘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시는데 한 번 이리 와서 물레질을 해보시렵니까? 그야 어렵지 않지. 어디 한 번 가서 힘 좀 써볼까? 그러더니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대장은 중에게 밖에서 그릇을 돌리라고 하였어요. 중은 힘을 써서 그릇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만 꼼짝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어찌하여 이리 돌지 아니할까? 이렇게 용을 쓰자 조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멈췄어요. 다시 한 번 힘을 주었으나 조금 돌다가 멈추자 중은 손을 떼었습니다. 참으로 힘이 드는 것이구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힘이 드는 줄 모르고 여태까지 깔보았던 온기장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우선 말씨부터 달라졌습니다. 스님 미안해할 것은 없소이다. 사람마다 다 전공이 다르니까요. 우리 보고 절에 가서 연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불경을 보라면 까막눈이 보겠습니까? 이 더운 철에 장삼을 입으라면 입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스님들은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마다 할 일이 따로 있지요. 이 온기일도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날 때부터 요령이 있고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힘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니 온기장애는 온기일이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스님은 부처님 믿는 일이 힘들어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남이 힘들어 배운 일을 손쉽게 하리까? 이렇게 말하자 슝은 큰 절을 하고 물러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 돼지 같은 짓만 했소이다. 내 이제 심보도 고치고 힘자랑도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분고분 대하리다. 그동안 신뢰한 것을 너그러이 봐주고 깨우쳐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럼 잘들 계시오.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합장하고 떠났습니다. 멀리 중이 사라지자 독 안에서 대장이 나오는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장은 옹기 그릇 안에서 중이 모르게 손바닥을 펴서 움직이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은 이런 줄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힘이 세기는 세어서 하마터면 대장이 그릇 안에서 맴맴맴돌뻔 하였답니다. 두부 먹은 돼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척 시장하여서 길가의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막 들어서니까 주인 여자가 두부를 만들고 있었어요. 큰 자배기에서 막 건져낸 것이라 뜨끈뜨끈한 것이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저 김나는 두부를 초간장 쳐서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배는 고프고 에라, 외상 말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댁한테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하겠소. 무슨 말씀이오? 어서 해보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두부 한몸만 주시려오. 지금 돈은 없으나 외상으로 달아두면 다음에 꼭 갔다가 갚으리다. 그러니 한몸만 주시오. 아니, 돈이 없이 먹겠다는 것이오. 내가 댁을 언제 보았다고 외상으로 준다는 말이오. 허참, 인심 한 번 박하네. 우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소. 저 건너 동네요. 꼭 갖다 드리리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오. 나도 비싼 돈 주고 만든 것이라 외상은 못하겠소. 이렇게 통명스럽게 말을 하고는 우물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하여서 잠시 가만히 서 있노라니까 뒷마당에서 어미돼지가 새끼 옛날곱 마리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미돼지가 마치 여기 맛있는 게 있구나 이리 오너라 우리 주려고 만든 두부인가 보다 하는 듯이 꿀꿀꿀 울었습니다. 그러자 새끼들이 일제히 그 두부 자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꿀꿀꿀 엄마 여기 맛있는 거 있네 먹어도 돼 하는 것 같고 엄마 돼지는 꿀꿀꿀 그럼 내가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았으니 주인이 나를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거야 값이 나가고 그래야 주인이 비해 벌어지겠지 그러니 안심하고 어서 먹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돼지들은 나발대를 쑥 내밀어서 자백이에 들어있는 두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멍하니 그대로 보고만 있었어요. 돼지가 신나게 먹는 것이 보기도 좋았지만 밉살스러운 주인 여자를 골탕 먹이는 것 같아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돼지 좀 봐 두부를 다 먹어버렸네 이를 어째 어느새 물을 기러온 주인 여자가 허둥지둥 물동이를 내려놓으면서 이 사람을 보고 잔뜩 볼멘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그 좋은 눈 가지고 뭘 하느라 돼지가 두부를 먹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소 좀 쫓아내지 그러자 이 사람도 그러자 이 사람도 동명스럽게 아 돼지가 맛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누가 외상으로 먹는 줄 알았소 하고 말했답니다. 입조심한 며느리 옛날에 어떤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가서 살림을 하는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항상 아가 여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느니라 입을 조심해야 해 하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그거야 너는 아무 말도 않고 다 속옷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다.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바로 그것이 말이 많다는 증거야. 알겠어? 하고 꾸디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기로 하였어요. 입이 있더라도 벙어리가 되어서 시집살이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물을 길어오다 보니까 부엌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불이야 소리를 내는 대신 손을 들어 불이 하늘로 타오르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뭐야? 뭐가 하늘로 올라가? 시아버지가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도 여전히 손을 떨면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용만 하였습니다. 뭐야? 굴뚝이 막혀서 연기가 안 올라가? 며느리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아까보다 더 세차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해할 때 이미 부엌에서 불길은 다른 데로 번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아 불이 났으면 불이라고 할 일이지 그리 손짓만 하면 어찌 되냐 이렇게 답답한 며느리를 나무라면서 시아버지는 달려가서 불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모든 식구들한테서 바보라고 핀잔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불이 났을 때는 그 좋은 입 가지고 불이야 소리도 못하나 이 다음에 불을 보거든 즉시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란 말이야 이렇게 남편에게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불끈을 하고 한바탕 소동을 벌여 피곤한 가족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산봉우리에서 봉합불이 올랐습니다. 봉합불이란 나라의 변방 국경에서 적이 쳐들어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서울로 위급한 것을 알리는 통신 방법입니다. 밤이라 봉합불을 피워서 연락하고 있는 것인데 이 봉합불을 새 며느리가 본 것입니다. 저기에 불이 났구나 알려야지 불을 보면 참지 말고 즉시 소리 지르라고 오늘 하루 내내 주의를 받았으니 즉시 알려야지 만약에 이 불도 안 알리면 나는 정말 쫓겨날지도 몰라 이렇게 판단한 새 며느리는 한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잠이 곤이 들었던 온 식구가 벌떡 일어나서 제각기 소리쳤습니다. 뭐 불? 또 불? 어디 어디가 불이야?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했지 않아? 아까 불을 다 끈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나 저러나 오늘은 우리 집에 웬 불이 두 번씩이나 나 그래? 어디에 불이 났어? 이렇게 식구들이 놀라서 야단법석인데 새 며느리는 태연하게 저 멀리 있는 남산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기 남산에 불이 났잖아요? 아이고 저것은 봉합불이야 봉합불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셀쭉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합불은 불이 아닌가요? 불만 보면 불이야 소리치라고 했지 않으셨어요? 아까 낮에 그렇게 저를 혼내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딴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며느리 때문에 두 번이나 놀란 온 가족은 더 말을 못했답니다. 반대로 하는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정직해서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해서 청개구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을 하라면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는 등 무엇이든 반대로만 했습니다. 무엇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버지는 이런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며칠째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퍼붓더니 홍수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기르러 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강물은 냄새가 나니까 어렵더라도 산속에 있는 샘물을 기러 오너라. 아들이 대답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강물이 더 좋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냄새나는 강물을 기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반대로만 하는 아들 때문에 언제나 속이 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내 말을 들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아주 뜨거운 물이 먹고 싶은데 가져올래? 그러면 아들은 얼른 시원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뜨거운 물이 마시고 싶으면 차가운 물을 가져오라 하고 샘물이 마시고 싶으면 강물을 기러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반대로 하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일을 시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가져오너라. 아버지가 채소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금방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민하던 아버지는 이런 꾀를 생각한 뒤로는 웃음을 띠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마을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둑어둑해지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비가 올 것 같으니 천천히 걸어가자. 싫어요. 빨리 걸을 거래요. 아들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걸어도 비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 사이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어요. 지금 가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물이 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 가자. 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해놓고 아차하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 번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겁쟁이에요. 난 그냥 건널래요. 아들은 첨번거리며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해라. 내가 앞서갈 테니 잘 따라오너라.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들과 함께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예야 물거품이 세게 있는 곳은 발을 디디지 마라. 거긴 바닥이 깊이 파여 있거든. 아버지는 너무 급한 나머지 반대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다시 잊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너던 아들은 아버지의 말과 반대로 물거품이 세게 있는 곳에 다다르자 발을 내딛었습니다. 순간 아들은 눈 깜짝할 사이 물살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좀 구해주시오.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간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반대로만 하던 아들을 끝내 찾을 수 없었답니다. 농부의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바보스러울 만큼 마음씨가 착했고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농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농부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테니 실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게. 농부는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마침내 부자 영감이 내놓은 거친 땅을 조금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땅을 갖게 되었구나. 부자 영감에게서 산 땅에는 돌멩이가 발에 차일 만큼 엄청나게 많았지만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주워 날라도 계속 돌멩이가 나오네. 농부는 새벽부터 날이 저물어 깜깜해질 때까지 돌멩이를 골라내고 또 골라냈습니다. 그날도 농부는 밭에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괭이 날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농부는 이상하게 여기며 재빨리 흙을 파보았어요. 어? 이게 뭐지? 농부는 땅속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하고 꺼냈습니다. 말짱한 항아리인데 왜 여기에 묻혀있을까? 집에 가져가서 써야지. 농부는 항아리 안에 괭이를 넣고 끙끙거리며 집으로 들고 왔어요. 이탠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잘 잤다. 이제 또 일하러 가야지. 농부는 기지개를 시원하게 켰고 난 뒤 항아리에 넣어둔 괭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농부는 깜짝 놀라 눈이 둥그레졌어요. 항아리 안에 괭이가 또 하나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어 괭이를 꺼내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지요. 이거 혹시 요술 항아리가 아닐까? 농부는 항아리 속에 엽전 한 잎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기지 않게도 항아리 속에서 엽전을 꺼내고 또 꺼내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쌀 한 대를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쌀이 두 대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 항아리는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똑같은 것이 나오는 요술 항아리 였습니다. 농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에게 복을 내려주었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땅을 팔았던 부자 영감이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솔직히 말해봐 그 요술 항아리 어디서 났지? 영감님에게 산 밭에서 파냈습니다. 착한 농부는 사실대로 말랬습니다. 부자 영감은 눈알을 뒤룩뒤룩 굴리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난 밥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거든 그러니까 당장 내 항아리를 내놓게 참으로 어처구니까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됩니다. 이건 제 땅에서 나온 항아리입니다. 내가 묻어놓고 깜빡 잊었던 항아리라니까 그러네. 농부와 부자 영감은 항아리를 놓고 계속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님 또한 부자 영감에 버금갈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그 항아리가 탐났습니다. 농부는 분명히 영감에게 반만 샀지 항아리를 사지는 않았다. 또한 땅을 판 영감은 이 항아리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구나. 어쨌든 반가름이 날 때까지 이 항아리는 내가 보관하겠다. 원님은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항아리를 가로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농부와 부자 영감은 원님의 뜻밖의 말래 당황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중에 결정나면 그때 보자고 원님은 부하들을 시켜 요술 항아리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원님은 요술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게 웬 복덩이야 우선 뭘 넣으면 좋을까 원님은 잠깐 대청마루에 요술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그때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원님의 아버지가 요술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항아리지 원님의 아버지는 항아리를 만져보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그러고는 항아리 속이 궁금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이쿠 머리를 깊숙이 더운 원님의 아버지는 그만 항아리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나 좀 꺼내다오. 원님의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원님이 놀라서 허둥지둥 뛰어나왔지요. 아니 아버지 원님은 낑낑거리며 아버지를 끌어냈습니다. 어서 꺼내라니까 뭐하냐 항아리 속에는 또 다른 원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원님은 눈이 휘둥그레 지더니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빨리 꺼내주지 않고 뭐하냐 항아리 속에 있는 아버지가 벌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꺼내면 항아리 속에 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원님의 아버지는 열 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항아리 속에는 아버지가 또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우리 아버지세요? 열 명이 넘는 원님의 아버지가 서로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며 집안이 떠나갈 듯 떠들썩하게 싸웠습니다. 욕심쟁이 원님은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온 것을 땅을 치며 후회 했답니다. 한 푼 두 푼 옛날 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정승이 하인을 불러서 귀떨어진 동전 한 입을 주면서 이 업전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떨어진 귀퉁이를 땜질하여 오너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인은 동전을 받아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귀떨어진 엽전을 떼워서 제대로 동전구시를 하게 하려면 공임이 서푼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한 푼이고 공임이 서푼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정승이 말하였습니다. 하기는 내 말이 맞다. 맞고 말고 한 푼 성한 돈을 만들자고 공임이 서푼든다면 결국 두 푼이 밑지는 것이니 당연하지. 그런데 생각해보아라. 서푼을 주고서라도 이 돈을 떼워서 제구실을 하게 한다면 작게는 내 돈 한 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돈이 한 푼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귀퉁이가 떨어졌다고 버린다면 결국 나라 돈 한 푼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국가적으로는 한 푼 손해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서푼을 대장간에 주는 것은 성한 돈이니까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므로 내 손은 떠났지만 나라 안에서는 중란한 돈이 아니다. 그러니 이 돈을 수리하면 나로서는 셋에서 하나 빼서 둘이 남으니 결국 두 푼 손해가 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한 푼 이득이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 같은 정승은 돈이 좀 있으니까 대장장이에게 일거리도 줄 겸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세상에 돈을 풀어놓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가서 돈을 떼워오너라. 이렇게 말하자 하인은 감탄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푼을 주더라도 기어이 한 푼을 떼워오겠습니다. 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느 동네 부자집에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잘못하여서 돈 한 입을 냇물에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걷어올리고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웬일이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돈이 떨어졌는데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하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셋이나 물에 들어가서 동전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동전 한 입을 찾았어요. 부자는 기뻐하며 애를 쓴 세 사람에게 동전 한 입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겨우 동전 한 입을 찾자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 세 사람에게 준 돈이 세 입이니 결국 한 입 건지고 세 입 나가는 것이니까 당신은 두 입이 손해가 아닙니까?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작 돈 한 입을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자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댁들의 말이 맞습니다만 내가 댁들에게 준 돈은 언제나 살아있는 돈이고 이 겨울에 빠진 한 잎은 찾지 아니하면 죽은 돈입니다. 죽은 돈을 살려서 규모 있게 쓰는 것이 나라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지요. 나 하나 손해 안 보려고 나라 전체에 손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감탄하여서 그렇다면 수고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부자는 다시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이미 물에 들어설 때 당신들 수고비로 주려던 것이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좋지 않겠소. 세 사람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전 동전 한 잎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상자 속을 본 사람들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순진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얼굴이 똑같이 생긴 농부는 무척이나 효성이 깊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쌍둥이 같이 생겼을까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농부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너무 그리워 하다보니 아버지가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장에 나갔습니다. 무엇을 살까 궁리하며 이각에 저각에 기웃거리던 농부는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농부는 가게 기둥에 걸린 물건 속에서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몇 번을 보아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틀림없었습니다. 농부는 아버지에게 절을 한 뒤 얼른 그 물건을 사서 상자 안에 넣어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농부는 집으로 걸어오면서 계속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동네에서 있었던 일 집안에서 벌어진 일 등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농부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집에 온 농부는 상자를 옆방에 잘 모셔두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옆방으로 가서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 물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고 그냥 상자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농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들려주고 자기 전에 꼭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상자를 열고 들여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농부의 농부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농부가 밤마다 옆방에 건너가 소곤거리다가 그 방에서 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농부가 들 일을 나간 사이 몰래 옆방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수상해 밤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 농부의 아내는 방안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못 보던 상자 하나가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이 상자는 뭐지? 처음 보는 것인데? 농부의 아내는 아랫목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농부의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 있었어요. 나 몰래 이런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농부의 아내는 화가 치밀어 상자 속의 여자에게 주먹질을 냈습니다. 그러자 상자 상자 속의 여자도 농부의 아내와 똑같이 말하며 주먹질을 냈어요. 이것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 농부의 아내는 재빨리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애들 아버지가 매일 밤 옆방에서 자고 누구랑 말을 하는 게 하도 수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젊은 여자를 하나 데려다 놓았지 뭐예요? 농부의 아내는 분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정말이냐? 시어머니는 얼른 옆방으로 가서 상자를 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또래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야 이를 어쩌냐 네 남편이 젊은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엄마도 같이 데리고 온 모양이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두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어쩌면 좋으냐 내가 이 녀석을 혼내줄 테니 어디 두고 보아라.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농부를 기다렸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그동안 남편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때마침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큰 소리로 우는 아내를 보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소? 네 이놈 웬 여자를 둘이나 집안에 끌어들이고도 모른 척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농부가 영혼을 몰라 당황하며 울었어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단 말이냐? 저기 저 방 상자 안에 있는 젊은 여자와 그 엄마를 어떻게 할 셈이냐? 시어머니가 벌어 화를 냈습니다. 여자들 이라니요?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나랑 네 아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시치미를 떼다니 나한테 오늘 혼 좀 나야겠다.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농부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정을 묻자 농부의 아내가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지머니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무슨 일인지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자 속을 들여다본 이웃사람은 집이 떠나갈 듯 크게 웃었어요. 저 사람은 이럴 때 웃음이 나오나 거기 있는 두 여자 봤지?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웃사람은 웃음이 멋지 않는지 한동안 몸을 젖히며 웃어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 있는 것은 거울입니다. 무엇이든 그대로 비추는 물건이지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이들 엄마는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비친 것이지요. 할머니가 거울을 보셨을 때는 할머니 모습이 보인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제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웃사람의 설명을 들은 농부와 아내 시어머니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한 번은 죽는 사람 옛날에 선비가 배를 타고 가다가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뱃사공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여보게 배를 참 잘 부리내그려 그래 몇 살 때부터 배를 부렸는가? 그러자 소년이 열다섯 살 때부터 입니다. 배 젓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익혔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어디 가고 아이가 배를 저을까 궁금하였습니다. 오라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면 대단하겠구먼 그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는고 예 배 타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가 배가 부서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배운 기술이라고는 이 나루터 배 적기뿐이기에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그만 선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집에 어머니하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계실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할아버지를 봉양하기에 무척 힘이 들겠네. 그러자 소년이 말하였습니다. 뭐 봉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할아버지도 배 타고 바다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랍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한숨을 쉬자 선비는 무척 애처로웠습니다. 참으로 안 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물에 빠져 명대로 살지 못하였다니 얼마나 딱한가요? 그래서 동정심이 가득 참 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이 물이 원수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 삼켜버렸으니 말일세 그런 물 위에서 또 자네가 일을 한다니 걱정이 되는구먼 그래 자칫하면 삼대가 물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그러는가 이렇게 말하자 사공소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의 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 돌아가셨네 돌아가도 자네 아버지와 달리 안방 아랫목에서 이불 깔고 돌아가셨지 그럼 할아버지는 계십니까?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야 연세가 얼마신데 아직 살아계시겠는가 돌아가셨지 돌아가실 때 물론 아랫목에서 돌아가셨네 그럼 선비님도 아랫목에서 못 주무시겠네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사람 죽은 아랫목에서 어찌 주무십니까? 그러자 선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디서 어떻게 죽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고 있었어요 개는 할머니를 보면 언제나 반갑게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돼지도 맛있는 음식을 주는 할머니를 따랐어요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자식처럼 귀여워 했습니다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집도 잘 지키고 재롱도 잘 부리니 참 기특하구나 할머니는 돼지에게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참 착하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거라 하지만 쿨쿨 낮잠을 자던 돼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개는 쫄랑쫄랑 할머니의 뒤를 따랐고 할머니는 개의 등을 다독거려 주었어요 그때 잠에서 깬 돼지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개만 귀여워 하신다니까 조금 뒤 화가 난 돼지가 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너만 예뻐하시니 개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것도 모르니 난 밤에도 집을 지키는데 넌 맨날 먹고 잠만 자잖아 돼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할머니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돼지는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돼지는 밤새도록 목이 쉬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기뻐하시겠지 돼지가 울자 걱정이 된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온 할머니는 돼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돼지는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꿀꿀거렸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돼지가 어디 아픈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돼지 엉덩이에 침을 놓았어요 돼지는 몹시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더 잘 지키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돼지는 밤마다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와서 돼지를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너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안되겠다 할머니는 돼지를 팔기로 마음먹었지요 돼지는 그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게 아니라고요 돼지가 계속 꿀꿀거리며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가 좋아요 걔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돼지가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 가거든 밤낮없이 꿀꿀거리지 말고 잘 지내거라 할머니가 새 주인에게 돼지를 넘겼습니다 돼지는 그런게 아니라며 자꾸만 울었어요 할머니는 돼지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는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봐요 돼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답니다 고집센 부부 옛날 어느 고울에 고집센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고 하니 황소고집은 애들 장난이고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겼답니다 나무를 해오라고 해도 나무도 해오지 않고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를 해오지 않으면 가서 뭐라도 해가지고 올법한데 고집스럽게도 절대 꺾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서로 똥고집 때문에 못살겠다며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꿀떡을 한 접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이좋게 한 개씩 집어먹으며 나눠 먹으면 될 것을 그 한 접시를 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심심한데 이 떡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게 어떻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할아버지 또 무슨 수작이야 하지만 내기라면 자신 있었던 할머니는 꿀떡을 모두 먹고 싶은 욕심에 내기를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합시다 그런데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것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 떡을 모두 먹는 거야 어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질급한 할아버지보다 자신이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겠다 싶었던 할머니는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합시다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서로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물 좀 떠다 죽으려 당신은 소피도 한 말 없소 그렇게 서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말을 걸어보았지만 누구 하나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 두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안해서 나가보고 싶었지만 엉덩이를 뗄 수가 없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밖에 도둑이였습니다 도둑은 인기척이 없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밖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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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둑이 눈이 안 보이나 앉은 뱅이인가 생각하던 도둑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도둑은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일어나서 도둑을 잡으라고 말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가 보다 생각한 도둑은 집안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보따리에 넣고는 쌩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고 도둑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었답니다 도둑은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쳤는지 앉아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졸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깨었어요 그런데 접시에 있어야 할 꿀떡이 없는 것입니다 이놈의 할망구 떡 왜 먹은 거야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데 떡을 왜 먹었어 잠이 들어 있던 할머니는 깨어나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 떡이 없네 이 떡을 누가 먹은 거야 사실 그 떡은 쥐가 와서 모두 먹은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떡도 먹지 못하고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는 도둑을 막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는 욕심쟁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거나 크게 골탕 먹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농부의 항아리 이야기도 그렇지요 신기한 항아리 때문에 농부가 잘 살게 되자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큰 코를 다친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현재의 감사한 마음으로 남을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